얼마 전 인천의 한 호텔에서 부부가 잠을 자던 중 낯선 남성이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호텔 측에서 해당 남성에게 마스터키를 제공했다고요. A 씨는 지난 4월 인천의 한 호텔에 투숙 중에 낯선 남자가 방에 침입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는데요. 무단 침입한 남성 B 씨, 옆방에 투숙객이었습니다. A 씨는 로비로 내려가서 호텔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청했지만 호텔 측에서는 법적으로 항의를 하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A 씨 부부는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A 씨가 공개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 혐의자는 자신의 객실로 5인에서 잘못 들어간 것이고 객실 문이 열린 이유는 안내데스크에서 피 혐의자에게 마스터키를 내줬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혀 있는데요. 옆방 투숙객 B 씨에게는 범죄 혐의가 없어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에 A 씨는 호텔 측의 태도에 말문이 막힌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내는 그날의 충격으로 장기간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그날의 충격으로 장기간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증명하며 입에 scan산 heeft을 받았습니다. 를 보기엔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